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점 느리겠습니다 아 잘됐는데 아 잘됐는데 내가 느릴거 없어요 레스톤 잘 더 부르잖아 근데 막판에 저거 있잖아요 워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? 워록이 없으면 빨리 포기해 지금 슈퍼 있으신 분? 가운데 존 정말 조각이 통해지는 건가요? 리그 요오오오옹 뭐야 둘이서 날아가 어 누가 써도 상관 없으니까 고슬로 먹자 어 뭐야? 피가 왜 달지? 똥배! 똥끼! 똥끼에 태양자 받으세요 왼쪽 나가줬어요? 똥끼! 똥끼! 성배! 안 돼! 오우 날아다 버렸어 가운데 나와줬어요 똥끼! 태양! 성배! 콧밥 잡아두세요 왼쪽 나가줬어요 성배! 똥끼! 태양! 콧밥 잡아두세요 왼쪽 나가줬어요 황토님 조절해 주시고 뒤로 와요 제가 먼저 깔게요 어 내가 먼저 깔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삼타이탄이네 이거 끝나면 홍님이 깔아주시고 다운데로 3분의 1까지만 까주세요 끝! 그만!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쉴드가 무슨 광속으로 슉 빠져가지고 그리고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나왔어요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점프 자 먼저 깔게요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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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리 이동 렐리 계속 깔아주세요 질 스탑 질 스탑 질 스탑 오른쪽으로 다오세요 레이저 조시 제가 가운데 슈퍼 쓸게요 아무도 안 죽었죠? 예스 제가 죽겠어요 잠깐만요 팀에게 준비하시고 오케이 살았어 장전했습니다 디렉 단품로 채웠고 까비 미안하지만 난 살았어 까비까비 칼로스 앞에서 디렉이가 나니까 메이저리 화이팅 태양 성배 도끼 도끼 잡아주세요 왼쪽 나가셨어요 도끼 똥개 성배 태양 잡아주세요 오른쪽 나왔어요 총 태양 도끼 도끼 컷 오른쪽 나아졌어요 오른쪽 나아졌어요 태양 상배 도끼 도끼 컷 왼쪽 나아졌어요 각계 슈퍼 다 써서 어떻게든 살아봐요 마지막이에요 정말 제가 썼어요 네 오케이 잡겠다 이번에 무식한 새끼 조금만 딜하고 쿠스맥님이 막판에 런처로 조절해주세요 예스 예스 저희 3분의 1 남았으니까 60만 넘으면 바로 빠져 그래도 딜이 남아요 가운데 네 혹시 모르잖아 50 60 도망 15 15 조심 온다 다 나왔어요 네 갈게요 셋 둘 하나 올라가요 제가 먼저 깔게요 뭐야 다시 소환됐어 이게 올라가니까 다시 소환됐어요 미끄러워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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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베리어 아 아 아 아 고생하셨다 아 고생하셨다 프레스티지 클리어 아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로봇님이 잘하셨나봐요 아 아 으 아멘